거의 한 18년, 19년. 저도 이런 건 처음이고 자그마한 도전이었거든요. 도시 속을 다니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태까지 너무 잘어왔어요.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제 이야기 또한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용기를 내야 할 타이밍에 필요한 용기를 내고 모험을 떠나야 할 타이밍에 떠날 줄도 아는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.